그리고 충력씨 굉장하던데 저희가 포인트 안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포인트 안무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운드로 걸어충과 심쿵춤과 나의 뒤태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뒤태춤? 느낌이 있다. 이 멤버들이 다 누가 적었어요? 저희들이 다 지었어요. 셀프에 지었군요. 한번 셀프를 보게. 걸어충부터. 거? 네. 걸어충. 하나, 둘, 셋. 맨날이 타까봐. 내 춤. 어우, 이게 걸어충이에요. 어우, 이게 뭘 보여요. 약간 쩍불이 있어요, 중간에? 네, 네. 어우, 어우 느낌있게. 어우, 좋아요, 좋아요. 자, 걸어충과 심쿵춤은 어떤 춤이죠? 네, 그, 저희, 저희 파티에 있는 포인트 안무데요. 네. 네. 남자한테 오른쪽으로 가슴을 치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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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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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자, 대회, 내. 눈마는 내가 안해. 난 계속 혼자는 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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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아니, 이 심쿵춤을 보는 사람이 심쿵이 되는 그런 춤이기도 하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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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보시면 뒤에 이렇게 그 안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찢어졌어요? 진상이 달았습니다. 오. 진상으로. 아. 그랬군요. 이게 뒤태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난 너에게 너 안해 거짓말이 안해 지금 널 원하는 걸 할게 어?